오오오오 이렇게 그러면 뻘물이 자꾸 나와 이거는 매생이도 그래 매생이도 마찬가지 이거는 빨아야 돼 그건 뭔데? 이건 감태 물이 나오면 이렇게 따라 불면서 뻘물이 많이 나와 이게 안 나온 것 같아도 나온다 뻘물이 뒤에 봐봐 뒤에 저러니까 맨날 다 먹었어 국물이 많이 나왔네 됐어 이제 다 했어 이따 다 감지면 돼 모래 떨어지고 뻘물 나오라고 이렇게 매생이도 오고 이것도 빨아붙여 이렇게 다 감지면 돼 모래 떨어지고 따뜻한 돼 네 과일 맛있게 썰어라 2 졸업 너무 준비해졌다 그리고 네 맛있다 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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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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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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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